오늘 세월호 1452년이 5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처참하고 슬픈 기억이 아직도 생기지 않습니다. 꽃같은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304명의 안타까운 희생을 보면서 슬픔으로 승리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날 바다에 국가가 없었다는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희생자들의 염려를 지원하고 국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청산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아물지 않은 3차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했던 권력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뜻으로 교체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세월호 특조의 출범과 조사를 반의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전정권 핵심 관계자들이 세월호 청산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무가족을 악의적으로 혐의했던 일에 대한 진심도 아니듯이 분양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CCTV 영상장치를 조약했다는 의혹에 대한 재수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적 참사특조위원회에서 검찰총장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면 검찰총장이 검사를 지명해서 재수사도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월호 청산특조위원회에서 최근에 세월호 CCTV 영상장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발견했습니다만 이런 사실을 포함해서 아마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이런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진실이 밝혀져야 세월호 성찰이 이루어져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권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을 지속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행동하겠습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민간장수사, 소방부모, 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교직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군관원법 처리입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2년이 지나도록 한국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5주기를 맞아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자유한국당에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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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